네. 네. 혹시. 사월달. 뭐. 지금이 인자 사월달 널머 사월달이네. 사월달. 오월달에. 뭐 무슨 좋은 소식 다른 소식이 있어요. 다음 달이요? 아니 내가 뭐를 서로의 면접이 돼서. 또 내가 이제 크게 그 브라운관이나 그런 거에서 내가 얼굴이 나올 일이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진짜요? 우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온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브라운관이면 뭐 그쪽이네. 네네 맞아요 네네. 그쪽. 그게 내가 좋을 일이 있다. 지금 그러시거든요. 응 그것도 여쭤보려고 오긴 왔는데. 이것도 여쭤보고. 네. 이 삶이 팽탄한 삶은 아니에요. 네 맞아요. 여자치고. 네. 벌써 서른 네 살 때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서른 네 살 때 내가 한번 남자로부터 실패를 봤어야 돼요. 제가 사실은 한 오 년 정도 됐어요. 응 그러니까 서른 네 정도 말하자면 그 무렵에 남자로 실패를 봤어야 된다고 이 사주가.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돼요. 네 만났어요. 근데. 사람이 되게 갱솔해요. 갱솔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남자의 시간을 안 주시는 건지. 헤어지고 나서. 좀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. 갖지 못하고. 빨리 또 외로워서 그런 건지. 빨리 그 남자랑 또 합친다 그래야 되잖아요. 맞아요 그랬어요. 네.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냐면 원래 본인 사주에. 정말로 남자들이 드글드글 끌거든. 응. 왜 굳이 이 말을 하냐. 막을 묻는다며. 좀 결혼했으면 한 여자로서 인제 그 남자만 보고 살았으면 되는데. 김 사장이 반지해주더라.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. 최 사장이 목걸이 해주더라. 또 뭐 이사장이 옷 사주더라. 아니 결혼한 사람이. 재혼한 사람이.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남자가 딸면 뛰면 되는데. 거기에 자꾸 눈독 들이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. 그걸 끊지는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끊는지. 뭘 어떻게 끊어요. 나 재혼했어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지. 아니 그래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. 네 마음이 남자한테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. 니 마음이 안 따라갔으면 무당 이런 말 할까.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. 재혼을 해 간 게 너무 빠른 것 같다. 그러면 재혼하기 전에 실컷 놓고 재혼을 하시던지. 재혼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사시던지. 몰라요 무슨 뜻인지.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어지러워 그래 놓고 어 남자 남자들은 나한테 따라서 지겨워. 지겨운 게 아니라 즐기고 있잖아. 뭐 다뤄 듣겠어요. 재혼하셨으면 재혼한 데 충실하시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가 나한테 딱 들러붙으면 내 사주가 더 학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. 작년 재작년 뭐 어렸을 때부터 내 사주가 남자가 따르라는 사주기 때문에 남자는 끊임없이 들러붙을 거라고. 근데 그 끊임없는 남자가 들어 붙은다고 해서 맨날 남자 골라가면서 사귈 거냐고. 근데 제가요 사실은 이런 데 없는 마음이 좀 편해져. 나 진짜 혼나고 있는데 지금.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.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. 졌다 야 졌다 아니 혼내키고 있는데.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그러다가 여기만 오면 좀 그 마음이. 선생님 뵙고 나니 마음이 들기만. 혼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져요. 여기 오면은 좀 그나마 편해져요.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뵙겠어요 제가 들을 일이 없으니까. 누구한테 남사실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. 말을 그렇게 해 주니까 진짜 고맙네 나는 또 속으로. 또 나는 오늘 편 하나 놓치는 거야. 진짜로. 점을 보면서. 굉장히 우리도 신경을 쓰거든. 안 쓰는 거 같지만 내가 말 이쁘게 안 했어 놓치는 건가. 내가 좀 실망을 시켜서 놓치는 건가. 솔직히 그래요. 근데 솔직하게 얘기 다 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해요. 그런 게 좋대요. 내가 줬다고 했잖아 아니 혼내고 있는데 웃고 있어. 내가 줬다고 솔직히 인정하잖아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정치 잘해요 이렇게 싶은데. 뭐. 인정해서 마음이 편해요. 혼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너는 그러니까 의식을 했다는 뜻이잖아 판단이 그렇게.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겠어요 남사실. 그랬어요. 그러면 어쨌거나. 그냥 또 얼마나 내가 여자로서 일부 종사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도 시대도 있지만 기구한 운명도 될 수 있고 기구한 또 사주도 될 수 있는 거야.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. 여기서 멈추고. 또 내 남편 두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구글 안 했으면 됐어. 음 좋겠어 왜냐면 재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뭐 일 년이 됐든 이 년이 됐든 삼 년이 됐든 했을 거라고 믿는데 거기서 또 이 뻘찍 거를 하고 있다. 그건 좀 그렇지 그렇지 않아. 그만해. 그냥. 내 사주가 그런갑다 걔 같은 걔 같은 소리야 그만해 사주도 물론 그런 사주도 있어 그러나 나의 노력도 있다는 뜻이야. 어. 선생님 나는 원래 이런 사주죠. 어쩔 때나 말하고 싶어. 입이 찢어져요. 이런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다 왜 내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어차피 말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니까. 근데 후라기 인정해서 고맙지만. 이 지금 재혼한 사람들 보면 설창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. 이 성향상에 다른 데서 또. 야 또 오늘 아까 최 사장 김 사장 박사장 이사장. 다 생각하고 있다 했잖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했으면 좋겠어요 응. 도움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언니가 언제까지 청춘으로 살지는 않잖아 그치. 내 오십주를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. 애들 보기도 좀 창피하고 민망하지 않나. 아무리 내 인생 내가 산다 하지만. 뭐 남편이 개차반이어서 남편이 나를 맨날 구파를 해서 뭐 남편이 나를 죽일 만큼 힘들게 해서. 그렇다 치더라도. 이건 아닌 것 같아. 내 남편이 있으면서. 다른 남자를. 또 걸쳐놓고. 생각한다 그건 아닌 것.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예. 없어요 다른 게 지금. 급살내게 내가 집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저한테 안 들어와요. 그리고 뭐 우리 애가 속을 세게 굳다 안 들어옵니다. 그냥 김 사장 최 사장 이사장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. 개뿔 뭘 골라 니. 어 신랑 있는데. 고르지 말고 니 신랑이랑 골라라. 됐어요. 대단 말이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